안녕하세요 제프리입니다 지금은 여기 뭐였지? 어 페나 바추 바추 오라고? 바추 페렝게이 왔어요 그 친구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바추 페렝게이 왔는데 생각보다 볼거리가 별로 없네요 여기는 해변도 짧고 파도가 강한 것도 아니고 유명하다라고 해서 왔는데 우선은 바추 페렝게 야시장이 이곳 해낭에서 유명하다라고 해서 7시부터 문을 연다라고 합니다 바추 페렝게는 실적으로 오기전에 살짝 주차를 해보니까 선셋이 아름다운 시라고 하는데 오늘은 선셋이 보기에는 어려운 날씨인것 같아요 특별히 비가 오거나 날씨가 뭐 어둡거나 하진 않는데 오늘은 햇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쭉 한번 돌아오면서 뭐가 있는지 한번 골라보고 보고 요 사떼 요 사떼 근데 나는 치킨 사떼는 별로 안좋아하고 바비굴링을 좋아하고 가격대를 보면은 15링기 한 15링기 사면은 한 4천원 정도 되네요 쭉 비싸 돈을 취급하여 한국사람들이 말하는데 가 여기가 롱비친구가 가게 이름이 롱비친구가 아냐? 도착하는 곳이 풍선이 아니 근데 한국사람들이 말하는데 가 롱비치라고 써있는데 결국은 저기 음료수각인데 야시장 이름이 이거고 여기에서 그냥 먹고 싶은 거를 시켜다가 먹는 그런 구조네 그럼 한번 주문을 한번 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도 안 먹고 너무 맛있게 잘 먹으면 그냥 좀 더 양꼬치가 강하니 동물부터 납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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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cup 납붓이 cargo 납붓이 납붓이 양 weiß 납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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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 соб 고춧가루 오주만들 음료 노랗고 질골 야무새 8시 예 그 그럼 4 오 2 아 으 으 으 이 이제 이게 꼬쩍지않게 홈져부팔을 할 수 있대요 그게 거짓살꺼 같은데 아우, 그게 상관없이 되지 어, 그래요? 뭐 썼지? 여기 이 사람들이 맨손으로 아마 마음을 못 쓰도록 뭐 손잡이에 따라 드리겠지만 응 여기 왜 휴지 쓴 거라고 생각해? 네끗하게 나한테 찌집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집에도 있어 우리 집 양병기에도 이렇게 호주 따로 쓸 수 있어 기대 있는데도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거 나쁘지 않은 거 같애 네 나쁘지 않은 거 같애 우리가 발리에 있을 때 발리에 상의 피틸 안 여고 태양고 맛집이 저렇게 응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발리에 팀역가 태양고를 보고 우심이 이렇게 안 돼 그냥 길로 들어가neck 일단 오늘 오늘 구역에서는 새로운 게 별로 없는데 나라마다 더 새로운 데 왜 이런 거 같아 이게 많이 좋아 비타잖아 야시장 물아주는 거 야시장 신비랑 파타임이라고 신비당 잎이랑 15,000원이면 개개 킹크랩이랑 못사 먹으면서 되게 별로야 말리 한트라워 camouflage 화이트와 쿠콘이랑 데 awarded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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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데서 4종류가 많아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안 먹고 왔는데. 안 먹고 왔는데. 내린 가게는. 여기 여기서 파티클 주는 거 있잖아. 전부 다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사격도 많이. 또 한 달에 같이 먹어요. 나는 좀 안쓰리는 게 좀 알아보고 있는데. 20에서 30대까지. 음. 입주 아줌마가. 20대가 30대까지. 20대. 1. 20만원 30만원. 1. 1. 8시가 8시가. 2. 2. 2. 2. 3. 4. 3. 5. 3. 4. 제가 말레이시아를 잘 모르겠네, 아기 주문하고. 네. 인도네시아 베트남. 아일랜드. 일본은 월급 쓰든지 4천만원 정도 되는 평균. 전부원들이 40에서 50에 평균. 여기 내 맛이야. 말레이시아? 아, 그래? 비싼 나라데? 아, 그럼 최저행공개 자체가 비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최저 인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최저 인도는 말레이시아 사람으로 안 맞춰져 있어. 외국인 기준으로 맞춰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 아, 그럼 얼마나 하겠네? 내가 말하면 인도네시아 사람이라면. 감사합니다. 거기서 5만 원. 그런 나라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에서 최저 인도는. 200만 원? 야? 야, 이거 10만 원 하는데. 근데 200만 원은 되는데 한국을 가고 싶어, 일본을 가고 싶은데? 국가능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말레이시아를 못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으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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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가고 싶어 하는데. 시작 안 나왔어. 결국은 못 들어가고. 그 다운으로 놀릴 나라가. 놀랄 수 있는 나라가. 핑각골인 나라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가. 죽다라는 게. 기구 tractor. 김 Crypt 그남 시원시 keys. 사실는 여러가지ever. 하나로도 availabilityồn. 이런데 한달하고. 물건 이곳으로. 너무din!!!! 이런데 좋은 지역. う더 차가 교적. 이런데 저게 오늘 주말에 광장을 가면 피리핀 아줌마들이 이정도에 타입이 되어있는데도 전부 다 서로 머리 깎아가지고 어? 주말을 깎아가지고 그리고 중고 상품만 서로 거래하고 대만의 타이중만들이 타이중에 광장이잖아요 휘류라도 전화할 것 같은데 고기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대만의 신청이 있는거야 맞아 피치 작업해서 내가 바로 풀어봤어 거기에 이 부분이 하루하루 안 날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서 깜짝 놀랐게 옆디 Ware cima 또 말하자라며 그리고 물건도 교환하고, 물건도 교환하고 그러면 말레이시아가 어떻게 임금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군으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말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한국, 일본, 대만을 구하는 사람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도 그 다음 여기는 또 일하는 것도 그자도 국가별로 대략적인 직업군을 선택해서 그 직업에 맞게 비자 타입을 좋아해서 국적비자를 내준다고 해요 그럼 여기는 지금 인도네시아는 보통 팥집으로 두고 말레이시아 사람들이나 인도 사람들 인도 사람들이랑 그런 건 보통 경비나 가디언데 아니면 뭐 택시 이런 사람들 많이 써준다 말레이시아가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겠군요 좀 사져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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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